오늘 보실 때는요. 의사표시 중에서 마지막 주제인 사기 강박에 관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표시가 우리가 공부하셨던 게 이렇게 전개가 되셨어요. 비즈니 표시가 맨 첫 번째 주제였고, 그 다음에 허위 표시. 비즈니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고, 예외적으로 무효죠. 그 다음에 허위 표시. 이건 무효였고요. 다만 요거 두 가지 공통점은 선의삼자에게 대항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차고, 그 다음에 여기 사기 강박. 여기 사기 강박 보실 자료 되겠습니다. 먼저 사기 보실게요. 사기. 사기 1항하고 거기 보면 110조 1항하고 2항이 있습니다. 110조 1항은 상대방의 사기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땅 매매기약을 매수인이 땅을 매매로 샀어요. 매수인이. 그런데 이 매수인을 누가 속여 놓으냐. 속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A죠. 상대방이 매매기약을 체결한, 삐아구 매매기약을 체결한 누가요? 상대방이 사기를 쳤을 때. 이걸 상대방의 사기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사기. 제가 얘를 속였어. 나를 속였어. 이게 상대방의 사기. 또 하나는요.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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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나를 속였어. 이러면 이건 뭐라고 그래요? 제3자의 사기라고 그러죠. 사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기, 제3자의 사기. 두 가지요. 이게 110조 2항이 되겠죠.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 강박.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권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제3자가 사기 쳤다는 것을 누가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뭐 했을 때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만 매수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삼각사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삼각사기. 자, 그 110조 2항이 아주 출제 비중 높습니다. 다음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선의 3자에게. 거기서 먼저 사기부터 보도록 하죠. 사기는 기망이 있어야 되죠. 기망.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그 기망이 뭐 할 것? 위법할 것. 기망이 위법할 때 사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기망은 자구이요. 자구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구이의 기망도 사기가 된다는 거죠. 자구이는 얘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부자구에 의한 기망은.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고지를 안 해주는 거. 이걸 부자구에 의한 기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컨대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이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를 얘가 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자구에 의한 기망. 사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기망의 위법성이요. 위법성. 기망이 위법해야만 사기가 되죠. 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은 첫째가 기망이고요. 그 기망의 수단이 자구이도 되고 부자구이도 된다는 거. 부자구이. 요게 중요하고요. 부자구에 의한 사기. 또한 그 기망이 위법해야 된다는 거죠. 현저히 소개해야죠. 현저히. 약간 과장을 하는 거는 위법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에서 거래에서 중요사항을요. 거래에서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했다. 이러면 이건 위법인 거죠. 그런데 니은에 보시면 상가 분양을 할 때. 상가 여기 분양을 할 때. 수익률을요. 수익률을 조금 과장을 했다. 수익률을 조금 부풀린 거. 이거는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위법성이 없다 이거죠. 위법성이. 여기서 위법성이 있다 아니면 없다. 이걸 따져줘야 되거든요. 위법성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수익률을요. 수익률을 약간 부풀린 거. 약간의 과장광고한 거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기가 되려면. 사기가 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검토돼야 된다. 기망이 있고. 그 기망이 뭐 할 것. 위법할 것. 위법할 것. 이게 사기 취소의 요건입니다. 이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바로 폭스바겐 사태예요. 폭스바겐 차량을 A로부터 B가 매매 매수인이 차를 뽑았어요. 새 차를 뽑았죠. 이때 배기가스 조작을 해서 그걸 숨기고 팔았죠. 이쪽에서 숨기고 팔았다. 기망이죠. 기망.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죠. 위법해야만. 위법성 요건을 갖춰야. 위법성이 있어야만.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차 뽑은 걸. 이거 사기로 팔았다 이거. 그래서 A가 사기로 팔았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거든요. 위법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부분이 검토사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망만으로 취소가 되진 않고요. 취소가 되지 않고. 뭐까지? 위법성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소개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거는 소송을 해봐야 되는 거죠. 소송을 해봐요. 다음. 특수성. 이 위법성에 관한 특수성 문제가 바로 교환기약입니다. 교환기약에서 당사자가 식간을요. 식간을 말을 안 했거나 허위로 고지한 거예요. 이거는 위법한 기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이기 때문에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여기서 기억하실 거 세 가지입니다. 부자구에 의한 기망 문제. 두 번째는 위법성 문제. 위법성.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현저히 소개해야 된다. 약간의 과장광고. 이거는 불법성. 위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요. 교환기약입니다. 교환해서 식간을 묵비한 거. 묵비라는 건 말을 안 한 거죠. 이거는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이 세 가지는 사기해서 꼭 기억을 해 주실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하나 검토할 게 있어요. 그럼 얘가 속아서요. 이 속아서 매매를 했다. 계약을 했다. 속아가지고 매수인이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기망이 있고. 그 기망이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돼요. 따라서 속은 사람은 속은 사람은요. 차고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얘는 차고에. 속아서 차고로 땅을 산 거예요. 부동산을. 그래서 이 매수인은 차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로 취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사기 취소. 당신 사기야.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뭘로? 차고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산 거니까 차고로 취소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이 매수인은 속은 사람은 투 카드가 있는 거예요. 투 카드가. 하나는 사기 취소 카드. 두 번째는 차고 취소 카드. 어느 게 더 쉽냐. 이게 쉬워요. 이 사기로 취소하는 거는 기망이 위법하기만 되고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돼요. 이거 사기 취소는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사기하고 차고 취소가 다른 게 뭐냐. 차고는 중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중요 부분 차고이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이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기 취소는 기망이 뭐 하면 위법하면 속인 게 위법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여긴 중요 부분이죠. 그럼 여기는 중요 부분이 아닌 때 중요 부분이 아닌 때도 여기는 중요 부분이 아닌 때도 기망이 있고 위법성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수월해요. 사기 취소가. 사기 취소가 쉬운 거예요. 이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거 안 따져요. 속였지 당신. 위법하지.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고는 중요 부분의 차고이어야만 뭐가 돼요. 취소가 돼요. 이게 훨씬 어려워요. 기억하실 부분은 여기서 이거예요. 중요 부분 차고가 아니어도 중요 부분 차고가 아니었다. 얘가 속았는데 저놈한테 속았는데 중요 부분 차고가 아니어도 뭘로 취소하느냐. 사기로. 사기로 취소하는 게 된다. 차고로는 중요 부분 차고가 아니면 중요 부분 차고가 아니면 차고 취소 못하죠. 못 하더라도 뭘로? 사기로 거는 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맥락. 그래서 사기 그러면 여기까지요. 네 가지요. 네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박 보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강박이요. 강박은 사기하고 달리 겁을 주는 거죠. A가 B에게 또는 B가 A에게 협박을 하는 거죠. 겁을 주는 거. 강박. 강박 쉽게 말하면 외압이죠. 외압. 외압을 줘가지고 얘가 하기 싫은 걸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하는 게 강박입니다. 해코지 할 거야. 내가 당신 해코지 할 거야. 내 요구 안 들어주면. 이게 강박입니다. 강박. 그래서 부동산이나 땅을 이렇게 증여를 했다. 증여를 했다. 이게 강박입니다. 강박. 억지로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거죠. 겁을 줘가지고 이게. 자 그럼 이 강박이요. 강박이 강박에 의해서 A는 이 부동산을 증여를 했다면 이 증여를 취소하려면 이 증여를 취소하려면 요건이 뭐냐. 그 요건은 첫째가요. 첫째가 해. 해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해. 해악은 무슨 뜻이냐. 해악. 해악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해악. 해악은 무슨 뜻이냐. 해코지. 해코지. 겁주는 거죠. 이분을 겁주는 거. 이걸 해악이라고 그러죠. 불이익. 불이익 당할 것이다.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고지하는 거를 해악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속이는 거죠. 기망인데. 여기는 해악이 수단입니다. 해악. 그리고 그게 위법해야 된다. 이게 위법하면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위법이다 아니다는요. 목적과 수단을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목적과 수단을. 목적 그리고 뭐를 수단을 비교한다. 목적이 정당해도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불법하다. 그러면 이거는 위법성이 있는 거예요. 위법성. 위법성이 있다. 왜? 수단이 잘못됐으니까. 거꾸려. 수단이 정당해도 수단이 정당해도 목적이 부정한 목적이면 부정한 목적이면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정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목적과 뭐를요. 수단을 비교 검토해서 위법성이 있냐 없냐 판정해준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강박에서 그 다음에 강박에서 기억하실 게 강박 이렇게 외압에 의해서 상대방의 외압에 의해서 얘가 증여를 했다. 그러면 그 증여가 이 법률적인 증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느냐 이거는 의사표시가 외압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이건 취소 사유가 되는 거지 취소 사유가 되는 거지 내용이 이 계약의 내용이 물러난 게 아니다. 그래서 103조 위반하고 무관하다는 거죠. 103조 위반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냐 103조는 내용이 이 계약의 내용이 물러나야 되고 사회질서 위반하고 관련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내용이 물러난의 문제가 아니라 외압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취소 사유다. 이걸 꼭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잠깐 묶어요. 동그라미 2번에 375페이지 강박에 의한 증여는 의사결정의 하자로 취소 사유다.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103조 위반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증여하려는 내심적 효과의사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외압이지만 외압이지만 얘가 증여해야 되겠다 이거죠. 왜? 살려면 내가 살고 가족이 살려면 증여를 하기로 한 거죠. 하기로. 그래서 이거는 비지니 표시가 아닙니다. 진의를 가지고 한 거다 이거죠. 진의를 안 가지고 한 거예요. 가지고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맥락 있는 거죠. 까다로운 거예요. 외압에 의해서 A가 증여를 했다. 이분이 물론 물론 증여를 정말 원한 건 아니죠. 원한 건 아니에요. 증여를.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최선이었어요. 가족이 살고 내가 살고 했던 증여가 최선이었죠. 그래서 증여를 뭐 하기로 하기로 하고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한 거기 때문에 증여의사를 가지고 한 거예요. 가지고서 뭐 한 거냐 증여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의사하고 표시가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진의도 있고 표시도 있고 그죠? 그럼 이거는 비지니 비지니 표시가 아니다. 비지니 표시가 아니다. 니은 중요합니다. 그다음 디귿 보시면 무상의 위인 증여. 이게 증여잖아요. 증여가 무상의 위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의 불공정한 법률의 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념할 건 니을입니다. 니을의 별세기하고요. 강박의 정도가 이 강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강박의 정도를 따지는 거죠. 이 정도가 이 사람의 의사결정의 차이를 완전히 박탈했다.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면 그때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사유로 된다는 것까지 그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박 그러면 외압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증여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무슨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입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백삼조위반이 아니라는 거 외압에 의해서 내가 증여한 거는 백삼조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삼성한테 재산 출연하라 재산 출연하라고 외압을 했다 이거죠. 그래 지금 K모 재단 설립하는데 돈을 출연한 거 이게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법리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외압을 못 이겨서 삼성에서 돈을 출연을 했다. SK에서 돈을 출연을 했다. 그게 이거거든요. 그거는 법률적으로 쟁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취소 사유지 백삼조위반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거는 진의를 가지고 한 거야 안 가지고 해요. 가지고 한 거야 이거는 그래 비즈니피우식 아닙니다.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판례 있습니다. 판례 있는 거 잠깐 볼게요. 이게 위법하냐 안 하냐 위법성 있냐 없냐 이거죠. 강박이 강박이 위법하냐 안 하냐 는 뭘로 따져요. 목적과 수단으로 그 판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 행위에 대해서 부정 행위가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뭐하는 거 고소 고발도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밑줄 따옴 피우시면 부정한 이익 목적 즉 목적이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거꾸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위법성이 부정된다. 탈락된다. 자 그래서 사기 강박에 관한 기본 논의 구조 이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보실 때는 제3자의 사기 강박 여기 검토하겠습니다. 사기 강박 그러면 이 부분이 출제 비율은 제일 높습니다. B를 이 매수인을 누가 속여느냐 상대방이 속이면 상대방의 사기고 누가 속이면 제3자가 제3자가 여기를 이렇게 속였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제3자의 사기라고 그러는 거죠. 자 이때 B는 상대방이 뭐 했을 때요 몰랐다. 얘가 사기쳤다는 거 제3자가 사기쳤다는 걸 몰랐다. 그리고 무과실이다. 그러면 매수인은 이 매매를 이 땅 매매를 뭐 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 없다. 왜요. 얘가 뭐 잘못했어. 얘 아무 잘못 없잖아요. 얘 보호해줘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면 몰랐다면 이건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 둘이 공모했다는 거. 둘이 공모했다는 걸 입증하면 즉 다른 말로 상대방이 A가 C의 사기 사실을 뭐 한 경우 알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다 알았다는 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얘가 취소하려는 사람 B가 몰랐다면 취소를 못 하는 거고요. 알았다면 알았거나 뭐 한 경우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하나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간단한 거 비교적 간단한 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하나요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몰랐는데 몰랐는데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몰랐으나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취소할 수 있다. 몰랐지만 무과실이어야 되거든요. 취소를 못하게 되려면 몰랐는데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여기죠. 알 수 있었을 경우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가 이걸 취소하냐 못하냐 취소하냐 못하냐는 상대방이 상대방이 인식을 했냐 이거죠. 인식을 했냐 못했냐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제3자 이상 이때 이때 비가 씨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얘가 속인 놈이니까 쟤한테 뭐 청구할 수 있어요. 손배 청구할 수 있죠. 손배 청구할 땐 이 계약을 취소해야 돼요. 취소 안 해도 돼요. 취소를 안 해도 된다는 거 그게 니은입니다. 니은 기억은 지금 소개를 드렸고요. 기억에 별세기 하시고 여기 기억에 별세기 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은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추궁할 때 계약에 뭐 없이도 취소 없이도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 추궁할 때 취소해야 돼 안 해도 취소 안 하고도 얘한테 할 수 있다. 왜?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니까. 유의할 부분은 유의할 부분은 얘가 제3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시험은 이 부분이 아주 잘 나와요. 그 두 번째는 대리인의 사기 A의 대리인 C가 B를 속였다. 이거죠. 얘가 누구일 때요? 대리인일 때 그럼 여기는 본인이 되는 거죠. 얘가 본인 얘가 대리인 이 대리인 놈이 얘를 사기쳤다. 이거죠. 그럼 B는 B는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거죠. 대리인한테 이때 B가 이 매매를 이 매매를 취소하려고 그럴 때 이걸 취소하려고 그럴 때 A가 뭐라고요? 나 몰랐다. 나 몰랐어. 얘가 사기친 거. 나 오늘 금시초문이야. 몰랐어. 그리고 무과실이야. 나 아무 잘못 없어. 그래도 얘는 이 B는 사기당한 B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로 결론 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얘가 볼 때는 얘하고 얘가 한 통 속이니까. 한 통 속이니까. 그래서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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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두 놈이 같은 놈이니까 그 놈이나 그 놈이나 그래서 본인이 얘가 사기쳤다는 거. 누가 사기친 거? 자기 대리인이 사기친 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무과실이어도 얘를 보호해 줄 시료가 시리기가 사라져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제3자의 사기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3자의 사기에서는 얘가 뭐 했으면 몰랐다 그러면 몰랐다 그러면 취소가 물 건너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몰랐어도 본인이 뭐였어도 몰랐고 무과실이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가 된다는 점이에요. 완전한 다른 구조에서 조건. 그럼 이쪽이 만약에 알았다면요. 얘가 사기친 걸 알았다면 몰랐어도 취소하니까 알았을 때는요. 당연히 취소하죠. 알았을 때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거의 매년 정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니까요. 이걸 대리내 사기 문제라고 합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우측에 기출문제하고 오답지문이 있습니다. 꼭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발생 가볼게요. 의사표시 효력발생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는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도달한 때 내가 아는 의사표시가 뭐하면 도달하면 도달하면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깁니다. 표의자가 나 당신하고 계약한 거 취소할 거야. 취소한다는 내용 증명이 내용 증명이 상대방한테 배달이 되면 상대방한테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뭐가 되면 배달이 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는 도달주의라고 그러죠. 보낸 거는 뭐라고 그래요? 발송주의 발신주의 우리 민법은 도달이 원칙이고 이게 예배라는 거죠. 자 이때 도달이란 뭐를 의미하느냐 도달이란 도달이란 이 상대방이 저 우편물을요 우편물을 뜯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읽어본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냐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요 이거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얘가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도달이란 얘가 뜯어가지고요. 뜯어가지고 우편물 읽어본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뭐예요?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알 수 있는 뭐가 되면 상태가 되면 도달이 된 거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유념할 거는 상대방이 우편물을 수령해야 된다. 상대방이 우편물을 뭐해야 된다. 수령한 걸 말한다. 수령한 거 이거 아니에요.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용을 읽어본 거 우편물 내용을 뭐한 거 읽어본 거 이걸 말한다. 이거 다 아니에요. 이거 다 틀리는 거예요. 얘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수령했느냐 읽었느냐 이거는 따지지 않아요. 뭐를 봐요? 읽을 수 있는 상태냐 상태가 됐냐 그럼 도달된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도달의 의미입니다. 이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책 검토하고 갈게요. 378페이지에 쌍과류 1번 밑에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그 통지 내용 그 통지 내용을 우편물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뭐할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 상태 개념이에요. 상태 개념.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러면 도달이 된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수령이나 알았을 것 읽었느냐 이런 거는 따지지 않는다. 도달의 개념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도달의 입증 이거 우편물이 배달됐다는 입증은 누구예요? 표의자가 표의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증명이나 등기로 보내야 된다. 보통 우편으로 보내면 보통 우편으로 보내면 도달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 보면 1번 보통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도달로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측에 2번하고 3번이요. 2번은 내용 증명이죠.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물이 발송되고 이렇게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송달이 된 거 도달이 된 걸로 추정합니다. 3번은요. 3번이 최근 판례 중에 유념할 거야. 3번의 삼각형하고 볼까요? 우편물이 왔어요. 내용 증명 우편물이 왔는데 얘가 뭐라는 거예요? 수령을 안 하는 거지. 나 못 받겠다고. 안 봐도 안 봐도 안 봐도 여기 우편물 왔는데 배달 된 거죠. 내용 증명 우편물이 온 거죠. 등기가 온 걸 얘가 뭐 한 거예요? 수령을 거절하는 거죠. 수령을 뭐 한다고요? 거절한다 이거죠. 그럼 도달 된 거 안 된 거예요. 불도달이에요? 도달이에요? 도달로 되는 거예요. 얘가 뭐 하더라도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도달이란 도달이란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엄마가 엄마가 이쪽 아이들한테 아침에 아침밥상은 이렇게 챙겨 놓죠. 이렇게 밥하고 찬을 준비해서 아침밥상을 차려놓으면 그게 도달이에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죠. 상태가 되면 이거는 애들이 애들하고 아빠가 먹었냐 안 먹었냐 하고 상관없이 도달이 된 거예요. 밥을 먹은 때 밥 숟가락 떠가지고 밥을 먹은 때 도달이 된 게 아니라 밥상을 모아놓으면 차려놓으면 도달이 된 거거든요. 이게 도달의 개념이에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수저로 밥을 또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는 따지지 않아요. 이것까지는 따지지 않는 거죠. 이것까지는. 그건 마찬가지로 밥상 차려놨는데 엄마가 아이하고 아빠를 위해서 밥상 차려놨는데 아이하고 아빠가 반찬 없다고 나 안 먹어. 수령을 거절해도 뭐가 된 거예요. 도달은 된 거예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뭐해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 그러면 의사표시는 불도달이 아니라 도달이 되는 거예요. 도달이 됩니다. 입증 문제까지 보셨어요. 도달의 개념 문제 그 다음에 입증 문제 그래서 보통 우편으로 보내면 도달이 안 되고 뭘로 보내라 등기나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 수령을 뭐하더라도 거절해도 도달이 된다. 안 받는다고 수령 거절해도 도달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달주의의 예외가 바로 무슨 주의 발신주의죠. 우리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131조 531조 두 가지죠. 131조는 묵권대리에서 묵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이거 발신주의 그 다음 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도 무슨 주의 발신주의 이거 두 가지 꼭 예외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 발신주의가 여섯 개 있는데 그거는 다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우리 중개사 시험범위가 아닌 시험범위인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여섯 개 있는 거 다 버리셔야 돼요. 모의고사 종류 그걸 내는 선생님이 계신데 버리셔야 돼요.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범위는 민법 103조부터 해요. 민법 103조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에 부분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된 발신주의는 이거하고 관련된 거 103조 이후에 관련된 것만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딱 두 개예요.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확답 그 다음에 격지자관의 승낙 딱 두 가지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표의자가 발신을 하고 나서 우편물을 발신을 하고 나서 얘가 사고로 죽었다. 이거죠. 사고 났어요. 사고 났어요. 언제요? 보내고 나서 발신 후에 사고로 죽었다. 그럼 못 보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보낸 거죠. 이렇게 도달이 되면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면 이거는 효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신 후에 사고로 얘가 죽어도 또는 제한능력자가 돼도 이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효력에 의사표시 효력에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향을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무슨 뜻일까요? 법조문의 의미 법조문의 의미를 이거 잘 보시죠. 이 표현을 우리 민법에 즐겨 사용해요. 이 표현을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뭐한 후 발신한 후에 발신한 후에 사고로 사망했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그래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이 의사표시 효력에는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의사표시는 유효다. 이거죠. 유효다. 뭐하지 않으니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거는 유효다. 배달이 되면 유효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럼 이 의사표시는 무효유효 유효유효. 비유적으로 소개를 하면 지금 민법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민법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옆에서 누군가가 카톡을 해도 카톡을 해도 내 공부에는 내 공부에는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나 공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동안 옆에 있는 배우자가 술을 먹어도 술을 먹어도 내 공부에 내 공부에는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유치권에도 나오죠. 유치권에도 유치권을 행사는 유치권의 행사는 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피담보 채권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도 이 표현이 즐겼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치권을 행사를 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한다?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뭐예요? 진행? 한다. 진행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379페이지의 수령능력 보실게요. 얘가 보냈어요. 우평문을 보냈는데 하필이면 상대방이 받긴 받았는데 누가 받았냐? 미성년자가 받았다. 미성년자는 뭐가 없어요? 저 의사표시를 수령능력이 없어요. 수령 무능력자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얘한테 배달이 되면 도달이 안 된다.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면 이걸? 법정대리인이 알면. 법정대리인이 모아는 후 안 후에는 도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읽어볼게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 별표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도달 주장을 못해요. 누가 받으면? 제한능력자가 받으면. 왜요? 그 제한능력자 위에다 쓰세요. 제한능력자는 뭘로 보아요? 수령 무능력자예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다는 뜻. 그래서 도달을 주장 못하지만 누가 알면 법정대리인이 안 후 여기 별표.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다음 공시송달. 얘가 보내려고 했는데 이쪽 상대방이 주소를 몰라요. 주소를. 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걸 뭐라고 우리는 공시송달이라고 이분하고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해야 되는데 이분의 주소지를 모르겠어요. 연락 두절이 돼서 10년 동안 연락이 없어. 그때 하는 게 바로 뭐냐. 주소 불명일 때 하는 게 공시송달입니다. 이건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게시하고 두 주가 지나면 도달로 처리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 효력발생 도달주의까지 검토를 하셨네요. 도달의 의미.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그 다음에 수령능력 문제.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면 수령능력이 없더라. 이건 예외고요. 그 다음 상대방이 뭘 모를 때 주소를 모른다. 그때 쓰는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요? 공시송달.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효력에서 의사표시 효력에서 기억하실 거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가 우리민법의 무슨 주의? 도달주의를 취한다는 거. 도달주의 취한다는 거. 이게 먼저 첫 번째 타켓. 이때 도달의 의미는 뭐고 도달의 입증은 누가 하느냐. 두 번째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죠. 발신주의. 131조 531조 이거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발신한 후에 이분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사고가 됐다. 그때 의사표시력에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 세 가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네 번째가 수령 무능력 문제. 누구는 수령능력이 없어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는 수령능력이 없습니다. 단 누가 알면 법정대리인이 알고 나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마지막 공시송달 이 사람의 과실 없이 표의자의 과실 없이 가주 중에 이분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그때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하느냐 공시송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타켓은 다섯 개. 이렇게 의사표시까지 마치셨습니다. 잠시 쉬셨다가요 쉬는 동안 빈출 핵심 지문하고 최종 점검 마무리되어 있어요. 연속으로 두 번을 보시게 되면 지문으로도 정리가 되고 전체적인 핵심도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좀 더 밀도 있게 마무리로를 향해 가실 거예요. 그걸 보신 다음 대리 부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